근데 이 회사가 부채가 얼마가 있나요? 이 회사가 회사를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딱 6조원짜리 회사야. 이마트라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조원짜리 회사야. 근데 부채비율이 151%라는 것은 100%는 이 회사가 1조원짜리 회사인데 여기다가 빚을 더, 1조원을 더 지면 이게 총 자산이 2조원이잖아요. 1조원을 부채를 더. 그러면 부채비율이 100%예요. 자 그러면 151%는 뭐냐? 이 회사가 1%인데 151%는 1조 5,100억. 151%라는 것은 1조 5,100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회사가 지금 청산가치가 자본금 순자산 1조원짜리인데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를 써서 거기다가 그 부채가 얼마냐? 1조 5,100억이에요. 그게 부채비율 152%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장문씨가 60% 회사가 참, 예 맞아요. 60% 회사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 산업종목에 따라 특수성이라 있기 때문에 무조건 60%를 적용하는 것도 이게 좀 특히 금융권은 이게 몇백프로 이상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쪽은. 산업구조적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도 좀 비슷해요. 유통회사가 60%만 예를 들어서 60%만 쥐고 있으면 적정하지가 않아요. 약 자기 자본 것보다 조금 더 쥐고 있는 게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왜 그게 안정적이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동산 자산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회사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호텔, 유통회사, 호텔, 리조터, 창고, 창고형 매장, 슈퍼마켓, 편의점 하여튼 저기 얘네들은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돈을 굳이 안 벌어도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요. 인플레이션에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지? 이게 같이 이게 해칭이라고나?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이익을 얻어요. 부채, 이게 부동산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상 부채 비율이 151%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거의 90점의 점수를 매겼어요. 보시면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점수를 매겼어요. 왜 90점이냐? 이 회사가 한 적이 100%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100%를 넘기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무슨 외부적인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휘청거려요. 근데 이런 회사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이게 저게요. 그럼 이런 회사는 얼마나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약 100%에서 100%를 대두면 약 100%에서 약간 안 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한 1000% 해가지고 부동산 겁나게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보면 저기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방에 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이게 사업을 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작은 충격 다 그게 와도 휙스게 회청거려요. 회사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럼 나중에 이자도 못 갚어. 아무리 똑받지게 일을 해도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발생해요. 그럼 나중에 도산 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제가 유통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해야 할 때 부채를 좀 많이 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적정해요. 근데 151%면 제가 봤을 때는 90점을 줄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 회사는 같은 유통 다른 회사라도 150% 1%가 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면 저는 거의 0점에 가깝게 매기겠죠. 이 회사는 그걸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라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회사가 151%를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90점을 제가 먹여도 될다고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51%를 90점을 매긴 것 뿐이에요. 참고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저처럼 똑같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점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PER 자, 이제 여기 왼쪽 부분은 RE를 비춰서 왼쪽 부분은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적인 거를 한번 주가 대비 재무적인 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한 지수고 왼쪽은 PBBR과 부채료는 PER는 뭐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이익을 잘 낭비는 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참 내가 이거 보고 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왜? PER이 2.38배래. 에? 세상에 PER 1% 대 회사 난 처음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여기서 이게 PER이 뭐냐면 PER 하나를 짓고 갈게요. PER이 1.38배면 이 회 쉽게 말하면 이 회사 내가 이 주식을 만원짜리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회사야. 한주가. 이 만원짜리를 회사인데 내가 지금 현재 시가가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만원짜리야. 만원짜리 주식을 샀어. 그럼 이 회사가 1년동안 어 저기 뭐냐. 아 저기 뭐냐. 이 회사가 어 저기 뭐냐.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이 만원만큼 벌어들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38년이 걸려요. 1년하고 개월수로 하게 되면 한 1년 5개월 되나? 대략 1년 5개월 정도 될란가요? 이게 1년 5개월 1년 5개월이면 내 주가만큼을 벌어들이는거에요. 이 회사가 현재 이 회사가 만원인데 내가 만원짜리 샀는데 위 회사가 1년에 13,800원을 벌어들인거야. 이게 PER 1.38배입니다. 어 나 이런 세상이다.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이게 한대짜리 그럼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는 참고적으로 이 이마트가 PER이 어 저는 7배만 들어와도 100점을 져요. 딱 7배만 7배만 돼도 100점을 져요. 꾸준한 잠깐이 아니라 꾸준한 저기 어 저기 PER이 7배만 나와도 저를 100점을 져요. 7배만 나와도 근데 어떻게 되냐. 지금 1.38배 7배 이하로 7배 이상으로 가면 떨어지고 7배 이하로 7배 6배 5배 이하로 나오면 저는 100점을 져요. 근데 말도 안되게 1.88배야. 이 회사는 제가 진짜 이게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밖에 못 주지 이게 이게 1000점을 주고 싶은 회사에요. PER만 보면 참고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저의 지극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저의 지극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기 대하락 이런 저기 추세에서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같이 곤두박질 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많이 안 떨어져요. 특징이. 버블이 많이 생겼던 회사들은 10분의 1토만 100분의 1토만 쭉 떨어져다가 파산을 해버리는 회사들이 생기고 이런 회사들은 많이 안 떨어져요.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많이 안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져요. 대세 근납장세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암주에 아무리 장사 잘해도 수익을 많이 내도 시가가 다 떨어져요. 그때는 장사가 없어. 진짜 그때는 그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떴는데 많이는 안 떨어져요. 이게 1.38배예요. 말도 안 되게 싸요. PER 하나를 봤을때도 이 회사를 갖다가 100점 만점을 봤는데 1000점을 주고 싶어요. 이게 PER 100점 만점은 100점 밖에 못 주기 때문에 10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용률이에요. 영업이용률이 뭐냐 이 회사가 1년동안 1년동안 1조원어치를 팔았어. 1년동안 1조원어치를 팔았어. 그렇죠? 1년동안 1조원어치를 팔았어.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것저것 다 빼고 1년동안 정산해보니까 얼마나 남았냐 0.9%가 남았어. 1%도 안 남았어. 1%에서 약간 안되죠. 거의 1%죠. 1조원어치를 매출 1조원어치를 매출 1조원어치를 찍었어. 자 1조원의 매출이 1조원의 매출이 얼마인가요? 100억원이냐 100억원 밖에 100억원이 1%죠. 그런데 0.9%는 얼마인가요? 90억원이죠. 1조원어치 영업이용률이 매출이 1조원어치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남은게 많이 팔았는데 얼마 안남았어. 얼마밖에 영업이용 900억 밖에 안남았어요. 이게 영업이용률 0.9%입니다. 아 900억원이죠. 90억. 정정합니다. 90억. 1%가 100억이죠. 1조원에서 1%는 100억이냐 그러면 0.9%는 90억이죠. 90억 밖에 못 남겼어. 어떻게 해요? 장사 겁나게 못했어.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남은게 없어. 이 회사가 영업이용률이 겁나게 많이 팔았어. 회전률이 좋아. 근데 마진율이 엄청 박폭해. 없어. 장사를 가 어떻게 보면 겁나게 못했어. 그럼 영업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저기 이마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어. 그럼 이마트한테 퍼 떼고 찼다고 하면 순서하게 이마트한테 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회전지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하여튼 이래요. 이게 그러면 이걸로 봐서 장사를 겁나게 못했어. 이거 1조원치를 팔았는데 1년동안 1조원치에 물건을 팔았는데 90억밖에 못 남겼어. 그게 0.9%에요. 영업이용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1조원치를 팔았는데 남은게 0.9% 밖에 안 남았다고? 차라리 장사 때려쳐라.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1년동안 매출액에 순수하게 마진 남은게 0.9% 밖에 안 남으면 장사 때려쳐야지 뭐더라고 장사하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장사를 겁나 영업이용 일일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 제가 얼마의 점수를 줬냐 100점 만점에 5점을 줬어요. 50점이 아니에요. 5점. 영업이용으로 봤을때는 정말 형편없어요. 1조원치를 팔았는데 90억밖에 안 남겼어. 장사 겁나게 못 온거야. 병씨와 호구지 덩어지지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장사 때려쳐라 장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하면 그게 장사야 장사 때려쳐라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 말도 안되는 영업이용으로 50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5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랬어요. 자 이 5개의 점을 찍어서 점수를 줬잖아요. 이걸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 면적에 넓으면 넓을수록 투자 적격한 회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각각 점수를 쳐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선을 그어가지고 면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면적이 빨간색 출력을 해가지고 노란색 면적을 했죠? 이 면적이 넓나요? 좁나요? 여러분들 보면 다 아쉽죠? 이것이 좀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이게 시가가 산거에요.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이 가격으로 안 떨어져요. 이 가격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하고 시촌값 시값 모든 걸 여러분들 하지 말고 2만 5개만 잡고 가세요. 5개만 잡고 왔을 때 이 회사에 투자할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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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면적에 넓으면 넓어서 투자가 적격하는거고 이 면적이 조금 더 조금 더 이 회사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회사에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게 여기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이 숨겨진 것을 다음 시간에서 할거에요. 이게 보시면 딱 한 가지 보면 여기 영업이익이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여기 90점 100점도 필요 없고 70점에만 걸려있어도 그냥 이거야.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여기에 안 붙어있고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PBR PBR 이게 지금 100점이 나온거에요. 이게 여기에 붙어있으면 이게 이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만 보면 맹점이 현장 현장 시장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맹점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나중에 올거라고 판단합니다. 거의 90점까지는 근데 현재는 이게 현재는 과도이기 때문에 그게 못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마토 중목보속을 ROE PBR ROE PBR 부채비율 PER 영어 미흘룡을 통해서 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투자가 적격한지 안지를 열리겠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투자 적격인지 아닌지는 이게 저는 이걸 그린게 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스스로 통찰을 깨치셔야 돼요. 저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제가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관적이 맞는 걸 그거를 대의불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그거를 쓰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이건 제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주관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그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